정수 곽탁타전 정수 곽탁타전 인사기명 인사기명하고 그리하여 원래의 이름을 버리고 역자위탁타온 역자위탁타온이라 또한 자신도 탁타라고 했다고 한다. 기향월풍악 기향월풍악이니 그 마을은 풍악강이라 하는데 향제장안서 향제장안서라 장안서족에 있다. 정수 곽탁타온 역자위탁타온 역자위탁타온 역자위탁타옥정수 파업종수라 파는 나무 심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범장안 호가부인 범장안 호가부인과 모든 장안의 세도가와 부자들 위관유급매과자 위관유급매과자가 밑정원을 관상하며 노는 사람들과 과실을 파는 사람들이 개쟁형 취향 개쟁형 취향이라 모두 다투어 그를 맞이하여 나무를 키우고 돌보게 하려 했다. 시타소종수 시타소종수면 사가 심은 나무를 보면 호기도 호기도라도 간혹 곤겨 심어도 무불화해 무불활이여 살지 않는 것이 없었고 사석무 사석무하고 무성히 잘 자라서 조시리번 조시리번이라 빨리 열매가 많이 열렸다. 사식자 사식자가 다른 나무 심는 자들이 수교사효모 수교사효모나 비록 몰래 엿보고 무방하여도 막는여야 막는여야라라 받게 할 수가 없었다. 사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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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동성 위문지 유문지하니 어떤 사람이 그 따닥을 모르니 대활 대활 대답하기를 탁탑의능 사목수 찾아야 탁탑의능 사목수 찾아요. 나타타가 나무를 오래 살게 하고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숭목지천 이는 숭목지천하여 나무의 천성을 잘 따르고 이치기성언니 이치기성언니이라 그 본성을 다하게 하기 때문이죠. 범식목지성 범식목지성이 무릎나무의 본성은 기본욕서 기본욕서하고 그 뿌리는 뻗어나가기를 바라고 기폐역평 기폐역평하고 그 북더듬은 고르기를 바라며 기토역호 기토역호하고 그 흙은 본래에 거시기를 바라고 기축용밀 기축용밀이라 그 다짐에는 빈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현이 기현이여든 이미 그렇게 하고 나면 물동물려 물동물려 하고 건드려도 안되며 걱정하서도 안되고 겁을 부고 겁을 부고라 떠나가서 다시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기시야약자 기시약자 하고 처음에 심을 때는 자식을 돌보듯 하고 기시야약기 기시야약기면 심고나서는 내버린듯이 하면 즉 기천자전이 기성들게 즉 기천자전이 기성들이라 그 천성이 온전해지고 그 본성이 얻어지게 됩니다. 고 고로 그러므로 오불해 기장이예 오불해 기장이예 나는 나무에 자람을 방해하지 않을 따름이지 비유능석 이무지야 비유능석 이무지야라 나무를 크고 무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업목이시리 불업목이시리요 나무에 열매 매짐을 억제하고 비유능조이 번지야 비유능조이 번지야라 감소시키지 않을 따름이지 일찍 열매를 많이 열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식자 즉년 타식자 즉년 타식자 즉년하니 다른 나무 심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권이토옷 근권이토옷하고 뿌리는 구부러지고 흙은 다른 것으로 바꾸며 기베지야약불과은 기베지야약불과은이면 그것을 북돋움에는 지나치지 않으면 즉불급언 즉불급언이오 모자랍니다. 구유능 반시자 구유능 반시자인든 또한 이와 반대로 할 수 있는 자도 있으니 즉 우의지태은 지구의지태은 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며 지나치게 은혜롭고 우지태근 우지태근하여 그것을 걱정하며 지니치게 부지런합니다. 단시이모무 단시이모무하며 아침에 보고 저녁에 어루만지며 이거이 복고 이거이 복고라 이미 떠난 후에 다시 와서 돌보지요 심자 심자는 심한자는 조기부 조기부하여 그 껍질을 긁어서 이험기생코 이험기생고 하며 그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시험해보고 요기본 요기본하여 그 근간을 흔들어서 이관기소밀 이관기소밀하니 심어진 상태가 성김지 빽빽한지를 봅니다. 이목지성 이목지성이 그래서 나무의 본성이 일일일 일일이라 날로 멀어지는 것이지요. 수와레지 수와레지나 비록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기실해지 기실해지요. 사실은 그것을 해치는 것이요. 수와루지 수와루지나 비록 그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기실수지 기실수지라 사실은 나무와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고 고로 그러므로 불가야되야 불아야되라 나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오 하늠 위에이제 오오 하늠 위에이제리요. 내가 그 밖에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으니까 고했다. 문자와리자 지도 문자와리자 지도로 묻는 자가 말하기를 그대의 도를 이지관리 가호 이지관리 가호야 관청의 일을 다루는 것에 옮겨 보면 괜찮겠소 하니 타월 타월 타가 말하기를 아 지종수이예이 타월아 지종수이요. 나는 나무 심는 것만을 알 뿐이지 리비오업야 리비오업야라 다스리는 것은 나의 본업이 아닙니다. 연노거향 연노거향하여 그러나 내가 마을에 살면서 현장인자 호번기영 현장인자 호번기영하여 고을 관청의 어른 되는 분이 명령을 번거롭게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니 약심으련원 약심영원이로 돼 백성을 신이 사랑하는 듯하되 이졸리화 이졸리하라 화로서 마칩니다. 단모리레이호월 단모리레이호월 아침 저녁으로 관리가 와서 소리쳐 부르기를 관명촉이경 관명촉이경하고 관의 명령으로 너희들이 받가는 것을 재촉하고 우기식 우기식하며 너희들이 심는 것을 열심히 하게 하며 독이학 독이학하며 너희들이 거두는 것을 감독하게 하며 조조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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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빨리 고치를 해서 시를 뽑게 하고 조직이루 조직이루 하며 빨리 자서 옷감을 내게 하며 자유해 자유해 하며 자식을 낳아 잘 키우게 하고 수익의 돈 수익의 돈이라 하여 그렇게 되었으면 닭이나 돼지도 잘 길러라 한다. 명고위 취지 명고위 취지하고 북을 울려 백성을 모고 격목이 소지 격목이 소지라 딱딱이를 두드려 그들을 소집합니다. 오소인 오소인은 우리 소인배는 구홍손이로리자 구홍손이로리자라도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갖추어 관리들을 위로하기에도 차불드가 차부드가 오늘 겨를이 없습니다. 우하이버 노생이야 노성사 우하이버 노생이야 노성성사 또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번성케 하고 우리들의 본성을 편하게 하겠습니까? 고 고로 그래서 병차택 병차태하니 병들고 게을러집니다. 약시즉여호업자 약시즉여호업자로 이와 같은이 나의 직업과 기억이류호 기억이류호다 또한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하니 문작희야해 문작혜할 묻는 자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불력선부 부력선부다 매우 훌륭하지 않은가 오문양수 오문양수라가 나는 나무 키운 것을 물었다가 득양인술 득양인술이로다 사람 돌보는 방법까지 터득하였습니다. 전기사 전기사하여 그 일을 전하여 이 위관계야 이 위관계야 하느라 관의 경계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하였다. 고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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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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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